어 밥순이에요 밥순이 애기 때부터 집밥만 먹어가지고 아 진짜요? 지금까지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지금도 외식을 거의 안 해요 도시락을? 직접 도시락을 싸서 밖에서 촬영 중에 드시는 음식을? 근데 밖에 나가서도 집밥 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사실 이 프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누군가한테 뭘 해줘서 집밥을 해줬지는 내 사랑하는 남군한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긴 뭐 내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호동씨 같은 경우에는 배고파가지고 촬영 끝나자마자 또 다른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저희 집은 거의 이제 자연에서 나는 걸 가지고 거의 자연식으로 해요 자연식이에요? 야채 스타일 그러면 원래 베시테리언이세요?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그래서 선배님 그러면 오늘 김정씨가 자랑할 오늘의 집밥의 메뉴는 뭡니까? 오늘 호동씨를 위해서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저 친구를 뭘 먹여야 배 속에 꾸르륵 소리를 안 내게 하고 맛있다는 소리를 할까?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많이 싸놓으려고 하니까 일단 밑반찬이 한 20가지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묵은지가 또 저희집에 메뉴 자리가 있어서 지금 호동씨로 오겹살 묵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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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. 저는 국내요? 아니요. 저희 집 초장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가진 양념 있는 거 다 써가지고 고구마 줄거리 이런 걸 넣어서 좀 묻혀서 드셔보시라고 합니다. 김정 선배의 오늘 집밥의 테마는 사랑과 정승이 가득 담긴 자연식 시골 밥상입니다. 여기 호박이 얼었다.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준 거예요. 우와. 집에서 텃밭을 가꾼다고 그러니까. 어느 수준의 텃밭인지. 그냥 체크해요. 직접 다 관리하세요? 네. 일단 밭으로 오세요. 안 그래도. 선배님. 이거는 뭐예요? 뭐예요? 소품들이 특이한데. 아 내가 도자기 했었거든. 나 도자기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 집 지적에 선물로 이렇게 해 주신. 이거 느낌은 무슨. 이걸 뒤신 거 주신 거예요? 의자예요? 도자기입니까? 의자기. 아 의자기라요.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. 오 뱀이 하나 지나가고 뒤에. 왜? 진짜요? 오 뱀이 하나 지나가고 뒤에. 왜? 진짜요? 엄청 긁어. 진짜. 저에게 지렁이가 거의 뱀 수준이에요. 지렁이가 있다라는 건 땅이 좋다라는 거거든.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텃밭을 가면서 지렁이 때문에 엄청. 요즘에는 지렁이하고 같이 사니까. 얘 빨리 들어가. 밟히기 전에. 땅이 건강하나 뜨죠? 응. 들어가 있어. 밟히지 말고. 나오면 안 된다 얘들아. 밭이 없는데. 자. 여기에요 여기. 우리 밭. 아 진짜요? 아. 고추다. 여러분들 이따가 하실 때 여기서 고추도 따오세요. 아. 고추가 죽격받이 거네요. 근데 지금. 지금 이 텃밭에 온 거예요? 네.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줄 거예요. 우와. 이거 호박 봐 진짜. 이거 호박으로 요리 좀 해줄게. 이거 따가지고. 무릉덩이 호박도 지금 이렇게 컸잖아. 어디요? 여기 보구마도 캐세요? 보구마는 아직 좀 있어야지. 지금은 아직 들려와서. 진짜 보물창고예요. 그리고 이거 저기 옹김에. 내가 지금 이거 아까 조금밖에 못 따는데 이거 고구마 줄거리 좀 따줘요. 고구마 줄거리요? 이거 따는 거 알지? 이렇게. 끝에. 여기를 이렇게 따는 거야. 네. 이렇게. 먹음직스러운 것만. 이렇게. 먹음직스러운 것만 따서 위에는 잘라버리고. 이렇게 잘라버리고. 아 그건 안 먹고 죽이면 없는 거예요 지금? 그리고 이거를. 아 입을 안 먹어요? 응. 그리고 이거를 까야 돼. 이렇게. 아 그게 고구마줄기 우리 먹는 고구마줄기입니까? 무치고 볶고 볶고 볶고. 고구마줄거리로 만든 3종 세트. 고구마줄ода.